정당이 상당히 많이 짊어져있을겁니다 정당화의 서브 정당화 서브 득점 정당화의 서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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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맞대결 그렇죠 자 김환아가 한 포인트 뒤져있구요 서브 이어가겠습니다 야 정단아 정단아 백핸드 탑 그 공이 정단아에 가서 넘어오는 느낌은 또 달라요 네 자 정단아 야 거의 탑스피에 가까운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야 김환아 한 포인트만 해 야 야 이 레이디 김환아의 선제 통합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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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아 아 지금 너무 흐름이 왔다갔다 하니까 누가 이길지 정말 예측을 못 그러나 지금은 정단아가 앞서 있는데요 네트에 걸립니다 네 정단아 찬스 성공 포인트 정단아 그러나 서브 득점 김하나입니다 범실이 나와도 부담이 없지만 연속 7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김하나 벗어났어요 세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첫 득점 김하나 정단아가 벗겨봤습니다만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랠리에서 또 나갔어요 넘어가지 못합니다 김하나 코스를 아 아 5대4 아 아 서브를 가졌을 때 계속 포인트를 따고 가는 김하나 선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나 정선은 감독이 부담이 되고 있어요 라이트 풀어내는 심적 훈련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라이트 맞고 나갔어요 정선은 감독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끝까지 아 아 들어갑니다 아 아 이게 넷치 맞고 정단아 벗어납니다 임팩트가 오히려 정확해지지 않습니다 김하나 동작 정선은 감독이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아 아 정단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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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